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자유세계는 이를 막아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VOA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의 열악한 인권의식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소리, VOA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오직 미국만이 낼 수 있는 힘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이란 같은 나라의 정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은 미국이 중시하는 모든 것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면서 미국은 정부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반면 이들 나라들은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거짓말과 선전을 일삼는 나라에서 VOA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 장악 의도를 드러내며 인권과 법치 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재산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치 제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의견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는 이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그 활동이 해당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역량 강화와 핵 잠수함 등 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한 반응인데 영국과 독일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 당국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외 피터스타노 외교 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1일 VOA에 유럽연합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는 물론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항구적 평화 안보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에 다시 관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BID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이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있음을 북한 정권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럽연합은 관련국들과 협의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향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정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지속을 강력히 비판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2일 BOA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동맹국들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라면서 영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대신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도 BOA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따르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초대형 핵탄두 개발 등 핵무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보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갓도 갓즈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일본 간 연계를 비롯해 미안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당대회가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신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거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종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런 실험은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 14와 화성 15, KN15, 23, 24, 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또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의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과 지난해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믿을만한 핵전쟁 수행 능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강압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 위기의 안정과 긴장고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우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진전은 패트리엄 미사일이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등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정밀유도 전술무기인 KN24와 KN25는 여전히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뉴스 이좀희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 외교부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유럽연합이 논란만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논의를 할지에 대한 BOA 질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건 유럽연합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연합 주도의 결의안이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코 외무부도 지난달 BOA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시행동기에 대해 한국정부에 문의했다며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북한 인권개선이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12일 한국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의 인권 전반을 관장해야 할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인권증진의 방해 요소로 지적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주민 2명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을 각하한 데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엔에 권고라며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다가 유엔에서 있었던 북한 정권의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를 국제사회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